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조학에서는 중심오행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운이 가장 잘 순환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균형이 잘 낮도록 만들어주는 오행이라고 말이에요. 네 이 오행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안정을 얻게 되고 이 오행이 약해지도록 하는 운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는 힘든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여 누구나 우천적으로 이 오행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이름을 지을 때도 이 오행을 사용하여 이름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망가짐이나 우리가 늘 입고 다니는 옷의 색상 그리고 집안에 걸리는 그림이나 그 외의 풍수 물품들도 다 이 오행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삶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웬만한 기후의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몸이 약한 사람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기후의 변화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오행과 소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오행을 중심오행 즉 용신으로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금오행이라고 해서 세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 금오행이 중심 즉 용신이면 쇠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느니 또 세부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느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틀린 말이에요. 네 금오행은 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치밀함과 냉철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또 마음의 안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타고난 기운에 금오행이 너무 많거나 또 하나도 없게 되면 심한 우울증이나 심한 생각의 장애를 가지게 되며 그리고 항상 마무리에 약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차분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여 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니 누구라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금오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의 경우 먼저 음반지를 하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분들은 늘 흰색의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 또 옷도 흰색의 옷을 입으시면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융통성과 적응력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셔야 하는 분들이고 품위와 고상함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며 가정에서는 항상 정이 많고 품어주는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대인관계는 늘 참아주고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금오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은 절대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차분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절대 먼저 나서지 말고 몇 번을 생각하여 행하되 항상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고난 기운에 금오행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항상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쉽게 병으로 변하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네 전형적인 화합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여 금오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은 할 말은 하되 앞서와 같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항상 생각 속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은 늘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급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뭐든 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점점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많은 곤란들을 겪게 되며 그리고 계속 적이 생기게 되니 뭐든 잘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물론 금오행이 중심오행인데 삶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일화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행운의 숫자는 7과 8이며 또 색상은 흰색입니다. 네 럭키세븐은 이런 사람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흰색이 많이 섞이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집안에도 사업장에도 항상 흰색의 물건을 가까이 두시거나 또 흰색이 많이 섞인 물건들을 두시게 되면 기운에 큰 상승을 얻는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은 늘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큰 발전을 얻게 되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수호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호행은 겨울을 말하고 마무리를 말하며 또 어울림을 말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물은 어디에든 잘 섞이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또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되죠. 맞습니다. 항상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물론 수호행이 중심오행인 분들이 친구가 많고 모임이 많고 어울림이 많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큰 부자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은 타인과의 어울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아예 한마디도 잘 못하는 쉽게 말해 낯가림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고치세요. 그래야만 분명 큰 번영을 또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사주 상담을 해드릴 때 이 수호행이 중심오행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친구가 많으시나요? 그럼 사람과 잘 어울리시나요? 라는 질문부터 했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사람의 번영의 척도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수호행을 중심오행 즉 용신으로 가지신 분들은 조금 포미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있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셔야 하며 이 사람에게 재물적인 축적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또 직업적인 활동이나 가정의 안정은 성실하게 잘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며 또 대인관계는 조금 치밀하게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마음과 행동 속에 귀인이 생겨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의 중심오행 즉 수호행은 강해야 하기에 항상 이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과 어울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을 말하니 주변에 검은색의 물건을 많이 두시고 또 검은색 계열의 조금은 무거운 색상의 옷을 입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시면 운이 좋아지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멋을 아는 사람 또 스타일을 잘 꾸미는 사람 저 사람 멋쟁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사람은 뭐든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수호행이 중심오행인 사람들의 직업부는 연예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절대 자신의 감정을 휘들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물은 깊을수록 그 안을 더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몸입니다. 네 여러분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호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진 사람들은 할 말을 꼭 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수호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진 사람들은 할 말은 있어도 이것을 속으로 사귀고 그리고 속으로 평가하고 또 묻어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 행운의 숫자는 9와 10입니다. 항상 이 숫자로 뭔가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되면 숫자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호행과 화호행, 토호행, 금호행, 수호행을 중심오행으로 가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번영을 얻게 되고 또 행복을 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오행은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조그랍게 순환되도록 그리고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오행이니까요.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더 발전하도록 더 번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오행이 바로 중심오행 즉 용신이라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자신의 중심오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서의 영상을 참조하셔 꼭 저에게 말고 제 제자분에게 메일을 주시도록 하세요. 네 잘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정보와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즐거움만 가득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